혈압계의 커프가 위팔, 심장과 같은 높이에 오도록 합니다. 커프를 터치하여 구부리고 팔에 감습니다. 커프를 올바르지 않게 착용한 경우 하나, 빨간색 화살표가 팔의 바깥을 향하게 하지 마세요. 둘, 커프를 거꾸로 착용하지 마세요. 커프의 튜브가 아래를 향해야 합니다. 셋, 팔 둘레에 적합한 커프를 선택하고 커프를 느슨하게 착용하지 마세요. 흰색 화살표는 착용 가능 팔 둘레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BP-170의 대형 LCD 화면을 통해 혈압 측정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BP-170은 2명의 사용자가 1명당 최대 100개의 측정 결과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LCD 화면에 표시되는 아이콘을 통해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BP-170B 모델은 블루투스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폰에서 보다 쉽게 혈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바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